제가 조세훈 님의 글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이 저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행을 떠나고 있다. 멀리 떠났어. 가장 멀리 떠난. 중간에 점심을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 점이 여러 개 찍혀 있고 많이 늘렸어. 그 부분에서 이제 표현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였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점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한국이야. 그럼 두 번째 주우재 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수백만 명에 바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창의성 점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뻔한 것보단. 뻔뻔한 거. 이렇게 뻔뻔한 글을 제가 처음 봐서 거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일단 받으셨다고. 이거 뭐 신청이 많네. 왜냐면 미래형으로 시청자분들께 보통은 약간 부탁이나 이렇게 들어갈 텐데. 협박성 멘트가. 협박성 멘트가. 행하셔야 하는 것들. 이 정도면 굉장히 뻔뻔하다. 내가 뭐 네 명한테 하라고 그랬어? 두 명. 할 수 있잖아요, 두 명. 놀랍게 두 명이 수백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이 되는. 뻔뻔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성도 뻔뻔하면 괜찮아. 뻔뻔하고 뻔뻔하잖아. 홍진경 님은 책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출연자와 제작진도 있고. OTT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과 유튜브 개발자들. 스티브 잡스 외에 최초의 전화기를 만든 벨 형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중 진단 문제다. 쟤 아직도 안 깼나?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술 끊어야겠다는 소리. 글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세 마리 보이나봐. 김숙 님. 시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시대를 맞추겠습니다. 시청률 책임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 굳이 따지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지 않겠다. 의도에 대한 답변을 파괴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점으로 처리가.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영이. 장우영 님은 우선 F신가요? 완전 F예요. 극 F. 극 F의 글. 정확합니다. 설득력은 제로 도전한다. 설득력. 설득력이 제로. 설득력.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심하다. 뭐 어떻게 좀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안 되나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차라리 적지.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석이라도 받았을 텐데 참석이라도. 참석이라도.